자 오늘 할 말씀은 사도행정 구장 사십삼절. 사도행정 구장 사십삼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정 구장 사십삼절 베드로가 요파에서 여러 나라를 피장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지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요파에서 그 죽은 자를 살렸죠. 타비다 베드로가 타비다를 살리는 장면인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이거는 하나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사도마을 같은 경우에 셋째 안을 갔다 왔죠. 죽고 나서. 셋째 안을 갔다 왔는데. 그 죽은 다음에. 그 의학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죽었다가 뭐 살아났다 뭐 이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쏘울이 바로 떠나가지고 뭐 지옥에 가고 하늘나라 갔었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하나님이 대로 갈 때까지 그 스테이해요. 쏘울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메리칼리 의학적으로도 그렇대요. 그래서 죽었다가 뭐 살아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쏘울을 주님이 대로 갈 때까지는 스테이할 수가 있어요. 열한기약 구약 때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그냥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이제 보통 우리가 죽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몸에서 떠나면 주님과 함께 있다 그랬죠.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나오고 곳곳에서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열한기약 4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순애녀인의 아들 살릴 때도 그런 경우예요. 32절에 보면 열한기약 4장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오니 보라. 그 아이가 죽어 침상에 누워있더라. 그러므로 엘리사가 들어가서 두 사람만 있도록 문을 닫고 죽게 기도하더라. 그가 올라가서 아이 위에 엎드려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 두 손을 아이의 두 손에 대었더라. 그가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대자 그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해지더라. 그러자 그가 돌이켜 집안을 이리저리 거닐다가 올라가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대니 아이가 일곱 번 제치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에 그런. 직접 사도 바울처럼 세째 하늘에 갔다 온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도로카 여기서 이런 여인들 그다음에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째 하늘 구경하고 왔다고 보질 않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도 그렇대요. 여러분들 그 죽었다가 뭐 하루 이틀 있다가 막 살아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는 하나님이 데려갈 때까지 스테이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요파에서 시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지냈을 때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들의 보금의 문을 여는 10장이 가장 중요한 그런 장이에요. 2장에서 주의시들에게 보금의 문을 열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킹덤을 열쇠를 준다고 그랬죠. 그 킹덤 여는 게 유대인들에게 여는 것과 이방인들이 여는 것 그 두 가지를 다 베드로가 열어요. 주님이 보금수에서 마태보금에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맡긴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 키를 사용하게 하죠. 즉 보금의 문을 열어줘요. 4장에서 10장 1절에 보면 카이사라의 코넬료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자 여기 지금 이제 십자가 사건 뒤죠. 십자가 사건 뒤에 있는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교 그 다음에 하나님 이런 것들을 접한 사람이에요. 근데 신약교회의 관점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신약교회의 관점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2절에 보면 그는 경건한 사람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하나님이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어줘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11장 14절에 보면 11장 14절에 그가 내게 말씀을 전해주니 그 말씀으로 너와 너의 온 집안이 구원 받으리라 하였다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코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면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너네들이 구원 받는다.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장 2절에서 코넬료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 근데 코넬료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세요. 이런 사람들한테. 누구에게? 을을 행하려는 사람들. 을을 행하려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신다고. 여기 이 백부장의 특징이 뭐냐면 2절에 경건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조하며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백부장 코넬료는 의인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며. 또 온 유대민족에게 좋은 평판이 나 있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세요. 그 로마서 2장에 보면. 성마서 2장 6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교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이건 물론 복음 전이죠. 다투고 진리에 복정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정하는 자들은 붕괴와 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 환란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광과 종교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라. 이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에 의해 심판받게 드리라. 그래가지고 지금 은혜 복음 전에 있었던 구약 사람들에 대한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응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양심적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에 복음을 들을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안 찾는 게 문제예요. 진리를 안 찾으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이상한 그런 복이나 체험이나 기복신앙 사상 이런 걸 가지고 미신적인 옛날에 여러분들 복받으려면 미신적으로 기복신앙 이런 걸로 해가지고 무속신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진리를 찾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잘 살고 잘 먹고 우상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안 준다고요. 은사주의자들이 왜 지옥 가냐면요. 그 사람들의 그 하세 진리를 찾는 게 없어요. 태산과 후세에서도 그러잖아요. 진리에 대한 사랑. 진리의 사랑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미혹의 영을 보냈어요. 미혹을 해가지고 그 멸망하게 시킨다. 참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코넬러 같은 사람들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줘요. 기회를 준 다음에 그 사람들이 구원 받고 안 받고 우는 그 사람들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 찬스는 주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찬스를 받았는데도 거기서 거절할 수도 있겠죠. 많은 캐토릭 사람들이 그래요. 캐토릭 사람들이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죠. 근데 그중에서 이제 코넬러 같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캐토릭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정말 구원 받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복음을 전하면 그 캐토릭의 그 마귀의 교리에 확 잡혀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냥 거절을 해버려요. 즉 캐토릭 안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캐토릭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거기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캐토릭 교회에서 그 마귀의 교리를 심어줘가지고 이 캐토릭 밖으로 나가면 지옥 간 내게 마리아 숭배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 종교적인 의식 이런 걸로 확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기회를 주어요. 왜? 진리 찾으려고 그러니까. 근데 지네들이 막아. 그 캐토릭에서 와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죠. 그러나 극소수라고. 그게 그게 문제라고. 근데 포위는 이 지금 코넬리오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섬길라 그러고. 의롭게 살라 그러고 정말 뭔가를 진리 찾으려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주신다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들의 문제예요. 자 여기서 이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의롭게 살라 그랬어요. 2절에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십자가 뒤에서. 십자가 전에서는 이 사람들은 행위구원으로 될 수가 있지만 지금 십자가 뒤에요. 그가 그날 제 구시경의 환상 속에서 분명하게 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코넬리오야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또 마찬가지에요. 환상 속에서. 그 사도행전. 초대교에서 있던 그 사건이에요. 표적의 은사. 환상 속에서 분명하게 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코넬리오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그 천사를 쳐다보고 두려워서 말하기를 주요 무슨 일이니까 하니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 기억함이 되었노라. 즉 하나님께서는 그 양심에 따라 살려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보금의 진리를 주신다 이거에요. 진리를 보여주신다.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천사를 보낸거에요. 환상 속에서.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 기억함이 되었노라. 자 이게 이제 이런 그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겠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특히 여기서는 구원받지 못한 이 상태에서 코넬리오가 기도할 때 어느 정도까지 어떤 분량에까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건 그건 우린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그 정도까지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린 몰라. 그러니까 강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 질과 그 다음에 양 모든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이르면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서 쉬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재량에 달린 거야. 하나님 많이 아시는 거야. 우리는 모르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언제 얼마나 해야 그것을 들어주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런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한 바. 어느 때 어느 양이 찼을 때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정말 진리를 구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이제 진리를 주려고 지금 이런 기도에 응답을 들어주시는 거죠. 5절의 방.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요. 그렇죠? 베드로라는 시몬 청하라.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바닷가에 집이 있는 어떤 피장이 시몬과 함께 묵고 있으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가 내게 말해줄 것이라 하더라. 코넬리에게 말한 천사가 떠나자 그는 자기 하인 두 사람과 항상 자기를 수행하는 병사들 가운데 한 경건한 병사를 불러서 모든 일을 그들에게 일러주어 요파로 보내더라. 지금 여기서 하인 두 명과 자기 수행하는 병사 한 명. 그리고 세 명을 보내죠. 그런데 참 인트로스한 게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생에 관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랬죠? 그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를 두 사람으로 변개시켰어요. 변개된 성경은. 그래서 개혁 성경을 보면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모순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여기서 세 명과 그 다음에 가는 사람들이 이게 코넬리오 집에 가는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다 합해서 열 명이 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사정지 11장 12절에 그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시기에 이들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갔고 그러니까 여섯 명에다가 베드로와 그 다음에 세 사람 하면 몇 명이 가요? 열 명이 가죠. 그게 참 희한해요. 열은 이방인의 숫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숫자가 굉장히 뭔가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챕터하고 이 절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시냐 그러니까 킹게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그 점 하나까지도 다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숫자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근데 십장이죠 십장에서 베드로가 그 키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요 사도행전 십장에서 여러분 창세기 십장 십절에서 이방인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참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왜 변개시켜요? 십구절에 왜 세 사람을 두 사람으로 변개시켜 놓지? 그거 시원하죠? 그러면 두 사람이면 결국에는 아홉 명이 되는 거야. 열 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주님께서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은 것을 아시고 그 보좌기에 더러운 짐승들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죠. 한상을 보게 하죠.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한상을 세 번 보좌기를 세 번에 걸쳐서 보여준다. 16절에 보면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세 번. 근데 이 셋은 뭐예요? 세 번에 걸쳐서 더러운 짐승들을 보여줘요. 더러운 짐승은 여기서 지금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몇 명이 와요? 세 명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하나의 진리를 여는 건데 그. 19절을 변개시킴으로써 이런 걸 다 막아버리는 거 거긴 두 명이 오잖아요. 19절에서 개혁 성경 보면. 엔하 엔하이베나 이런 성경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이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요. 제가 항상 변개시키는 걸. 그 보면요 이건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이건 분명히 마귀가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변개시켰다고 그러니까 이거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그럼 변개시킨 거 보면요 희한한 것들 변개 많이 시켜요. 제가 언제 이제. 성경을. 가리키면서 변개된 걸 가끔가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일 부분이야. 시간이 제가 더 있으면. 그. 가리키면서 그 구절구절 그 변개된 걸 보면 여러분 깜짝깜짝 놀란다고요. 이렇게 변개가 많은 거예요. 제가 그. 오늘. 이걸 보면서 몇 가지를 좀 봤어요. 10장만 여러분이. 개혁 성경하고 이거 비교하면서. 다 하나하나 일일이 보면 엄청나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끔가다가 제가 그거를 개혁 성경을 보면서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개혁 성경을 참고를 할 때가 있는데 그걸 보면 지금 10장 하나에도 엄청난 것들이 변개됐어요. 예를 들어서 25절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코넬료가 그를 맞아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뭐 했어요? 경배했어요. 경배는 누구한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교황은 경배를 받겠죠 코넬료가 이게 과거의 구약에 그 그 당시에 그 캐토릭 나오기 전에 캐토릭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구의 캐토릭이 사기치는 교황 초대 교황 아니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경배하지 말라 했지. 그런데 이걸 변개된 성경에서는 절이라 그랬다고 절하더라. 그럼 절했는데 왜 절할 수도 있지 어른한테. 그것뿐만 아니라 30절에도 코넬료가 말하기를 날 전 이 시간까지 내가 금식하고 제 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거기도 변개된 성경은 금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금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간에 여러분들이 개혁 성경하고 킹게임 성경하고 여러분 한 번 시간 나시면 한 번 보라고요. 저는 일일이 그거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안 하는데 언젠간 내가 여러분한테 한 번 그렇게 한 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거 외에는 내가 그냥 넘어가는데 이 10장만 내가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희해하게 변개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이거는 분명히 사탄이 한 거야. 이거는 인간이 한 게 아니야. 나는 그게 확신이 가요. 여러분들이 성경 변개시킨 걸 보면 이건 인간이 그렇게 머리가 좋을 수가 없어. 그건 사탄이 한 거야. 그리고 36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석에 보내신 말씀은 예수 그루를 통한 화평을 전한 것이라 그랬는데 변개된 성경은 화평의 복음 이렇게 변개시켰어요. 화평의 복음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이 사도행전 10장이 이방인들이 우리처럼 구원 받고 그 다음에 침례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방인들의 침례를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하고 지금 사도행전 10장하고 틀린 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그 전에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침례받는 거예요. 침례가 성령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여기서는 주의 이름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주고 예수도 주고 성령도 주니까 주의 이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변경된 성경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사도행전 2장에 물침내 중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거를 주, 주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이렇게 변경시켰다. 알아요? 사도행전 2장하고 똑같아. 여러분들은 내가 잘 이렇게 십 장 하나 가지고 지금 몇 개 오늘 본고 가지고만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게 인간이 한 거 같아? 변경은? 인간이 그렇게 머리가 좋아?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병 사탄이 변개자들을 써가지고 이 성경을 변개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사람들 아 뭐 킹데엠 성경이 뭐. 개혁 성경이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 무식한 소리야. 성경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이건 분명히 사탄이 뒤에서 조정했다는 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공부를 하라니까 확신을 못 갖는 거야. 그럼 뭐가 틀려. 킹데엠 성경하고 있어. 지금 내가 그냥 십 장 공부하면서 이거 여러분한테 가르치면서 한 번 본 거야 내가 개혁 성경을. 그 지저분한 성경을 한 번 봤어. 그랬더니. 그냥 뭐. 조금 보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 발표 안 된 게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는 닥트로락커만이. 그 하면서 이렇게 큰 것들을. 변개된 것들 한 거를 여러분한테 주로 한 거예요 내가 직접 개혁 성경 이렇게 일일이 비교하면서 하면 엄청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나온 것들이 엄청나게 그 교묘하게 고런 중요한 것들만 탁탁해요 이건 마귀가 손대 떼는 건. 이건 나는 확신을 갖는다고 그래서 마귀 성경이라고. 사람들이 그냥 마귀 성경이라고 했다고 하면 난리가 나네. 왜 이런 것들을 빼요. 그 다음에 구원받는 장면들을 왜 다 바꿔. 구원받는 장면들을 다 바꿔요. 아주 엄청나게 내가 나중에 11장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여기 11장 14절에 봐요. 이왕 성경 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사도행전 11장 14절에. 그가 내게 말씀을 전해주리니 그 말씀으로 너와 너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다. 그렇죠. 즉. 베드로한테 보내라 베드로한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면 그가 너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준다 이거야. 그러면 너와 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다고 이거 개혁 성경을 어떻게 변경시켰는 줄 알아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니라. 함을 보았다. 하기를 뭐 이런 식으로. 그 말이 돼 구원을 너와 너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야. 그 사람을 데려와라 이거야. 보내라 이거야. 그럼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이 구원 받는다 그랬는데 구원 받으리라는 싹 없어지고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구원은 말씀을 전하는 것만 있는 거야. 구원 받는 건 없어. 말씀은 전하지. 근데 구원 안 받을 수도 있지 전했는데. 근데 여기는 분명하게 말씀으로 너가 너의 집안과 다 구원 받는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변경시켰어 그걸. 그러니까 희한하죠. 구원 받는다는 걸 그렇게 싫어해 개혁 성경은. 그래서 주 주 신하는 장면도.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강도. 그 회개하는 강도 주요. 그런 건 주도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주 신하고 구원 받는 장면들은 다 없어요. 이게 인간이 행인 것 같아. 난 그렇게 안 봐요. 이건 마귀야. 사탄이 집어준 거야. 어떻게 구원 받는다는 걸 그렇게 싫어해. 구원 못 받게 만들어. 사도행전 8장 공부할 때도 37절에 침내받고 싶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예수를 믿고 그래야 된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걸 싹 없애버렸잖아. 37절에. 침내주고 그냥 구원 받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잖아. 왜 주를 신하는 장면을 신앙 고백을 없애버렸어 통째로.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변경시킨 거예요. 웃기는 자들이 요새 나와요 한국에. 킹잼 성경이 잘못된 성경이래 더. 이제 개혁 성경이 바른 성경이래. 또 그런 자들도 나오더라고. 골고루야 골고루.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공부를 해봐. 왜? 개혁 성경은 구원 받는 장면만 다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구원 받는다는 걸 싫어하고. 그다음에 예수의 신성을 다 깎아버리고. 왜? 행위구원 쪽으로 말을 바꾸고. 근데도 킹잼 성경이 잘못되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킹잼 성경이 가장 잘 번역된 성경이지만. 개혁 성경도 좋다. 다들 괜찮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거꾸로야. 킹잼 성경은 오래돼가지고 잘못됐대. 그런 자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떠들고 다녀. 한국. 그 목사들 중에 킹잼 성경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자들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런 헛소리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은 사도행정 10장만 읽어도 답이 나올 텐데. 저는 그냥 한번 가끔 가다가 개혁 성경이 얼마나 이 킹잼 성경하고 틀렸나. 한국 개혁 성경이 한번 가끔 가다 봐요. 그거 일일이 내가 보면은 엄청 나올 게 나온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저번 때도 한번. 여러분 과거에도 몇 번 내가 그렇게 본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가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놀래요. 기가 막히게 변경시켰다고. 그건 인간이 할 수가 없어. 그런 것들만. 왜 금식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려? 이상하잖아. 그리고 지금 말한 것처럼. 왜 세 사람인데 두 사람이라고 그래? 그거 희한하죠. 별걸 다 변경시켰버려. 그런데도. 그런 성경 좋다고. 그걸 모를 거예요 지금 아마 이 인터넷 들으면 깜짝 놀랄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거 모르고 나는 썼네. 그 십 구절하고 지금. 에? 칠 절하고 비교해 보면 모순이 딱 나오잖아. 칠 절에는. 세 명인데. 십 구절에는 두 명이라고 써있으면 그것만 봐도 성경이 모순이잖아. 그 개혁 성경은. 10장 7절에는 자기 하인 두 사람과 수행하는 병사 가운데 한 경건한 병사를 불러서 세 명 보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십 구절에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려니 그래.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성경을 모순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똑똑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틈 잡으려고 흠 잡으려고. 틈이 있나 보려고. 이런 거 해가지고 따지면 뭐라 그럴까. 그 개혁 성경은. 할 말 없지 뭐. 그쵸. 7절에는 세 명인데. 왜 십 구절에는 두 명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학자들한테. 성경을 병력시. 그런 것도 지금 모를 거라고. 자 다시. 7절에 코넬리에게 말한 천사가 떠나자. 그는 자기 하인 두 사람과 항상 자기를 수행하는 병사를 가운데 한 경건한 병사를 불러서 모든 일을 그들에게 일러줘 요파로 보내더라. 그 다음 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그 성읍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제6시경에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몹시시장하여 먹고자 하더니 집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그가 무화지경에 빠져 하늘이 열리고. 또 이 구절 가지고 한국 사람들 자기네들이 무화지경에 빠져가지고 환상을 맞댔던 그런 헛소리들 한다고. 하늘이 열리고 어떤 그릇이 그에게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마치 내 귀를 맨 큰 보자이 같은 것이 땅 위에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갖가지 네발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 새들이 있더라. 그런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더라. 베드로가 말하여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결코 속되거나 불결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우선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율법 속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서 율법이 거기서 구원에 관한 하나는 끝난 거예요. 폐기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 행정을 푸는 키예요. 사도 행정은 점진적이야. 베드로가 율법을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율법이 폐기됐어요. 구원에 관한 하나는 폐기가 됐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단지 몰랐던 거야. 사도 행정 2장에서 사도 행정 10장 이전까지 이 사람들이 개고기를 갖다가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돼지. 십자가 사건 다음에는 아 개고기를 사 안 되나? 그럼 고양이 고개 해볼까? 아니 랍스터 하지. 랍스터 먹어도 돼야 안 돼요. 돼지. 십자가 뒤에는. 디모데이 선수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모든 걸 다 주님께서 주신 거야. 그렇죠? 감사함으로 먹으면 주님께 성결해 주시고 다 먹으면 돼. 디모데이 선수 4장 사져보세요. 그게 십자가 후에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으면 지금 내일 당장 냉장고에 있는 새우 다 버리라고 랍스터 다 버리고 자 봐요. 십자가 다음에는 우리는 그 더러운 짐승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말한 그런 더러운 짐승들 못 먹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먹어요. 디모데이 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왜?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게 됩니다. 이라고 그랬어요. 그 3절에서는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산 거라고 명하리니 이 음식을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거예요. 즉 구약대 율법에서는 내 얘기 십일장에 어떤 어떤 짐승들은 더러운 짐승이가 먹지 말아라. 그런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우니 랍스터니 이런 거 못 먹어. 율법에서는 그걸 먹으면 안 돼.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러면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그걸 어떻게 먹어.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사도마을이 등장하기 전에 교회가 없었다. 교회는 어디서부터 열릴 수가 있어요. 십자가라고. 십자가서부터 열리는 거예요. 단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몰랐다 그래서 교회가 없었어요. 아니지. 사도마을 전에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있었어. 단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비는 몰랐어. 모른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사도마을이 자기 전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었던 자들이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마을 전에 전혀 없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라고. 우리는 극단적 세대주의가 지금 한국의 무식한 자들을 우려보고 극단적 세대주의자래. 그 자들은 극단적 세대주의가 뭔지도 몰라.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회계도 없고. 그다음에 기도도 없고 침례도 없고 다 없어요 걔네들은. 그게 극단적 세대주의자예요. 그래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렇게 풀면 안 돼요. 딱딱 잘라가지고 사도마을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신비를 개시했으니까 그전에는 없었다 그리스도 이렇게 되면 안 돼. 사도행전은 점진적으로 봐야 돼. 비록 십자가에서 모든 게 오픈됐지만 아직까지 베드로랑 사도들은 모르는 거야 그거를. 아직까지도 더러운 짐승은 못 먹는 걸로 아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는 그거 못 먹겠다. 하나님한테 그것도 생각해봐요. 베드로는 하나님한테 맨날 무식하게 대들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베드로의 특징이야. 근데 베드로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가 좀 나빠서 그렇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야? 나는 율법 하나님 명령 하나님 명령.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 사건 간다 했더니 아니야 안 돼.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야. 단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좀 몰라서 그래. 이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 머리가 좀 띵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건 지금 주님께서 그거를 베드로한테 깨우치게 하는 거야. 이제는 십자가 뒤에는 니네가 다 먹어도 돼. 그것을 뭐를 얘기하는 거야. 이 더러운 짐승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야. 이제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주겠다 이거야. 그거를 깨달아라 이거야.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복음 성령이 안 오는 줄 알아요. 성령 안 주는 줄 알아요. 회개를 할 주님께서 안 주는 줄 알아요. 그것을 지금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근데 베드로가 안 먹겠다고. 난 그럴 수 없다. 내가 내가 어떻게 속되거나 불교랑은 먹을 수 있. 15절에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 깨끗게 하신 것을 그렇죠? 하나님께 깨끗게 하셨다 이거야.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경륜이 틀려졌다 이거야. 근데 베드로는 경륜을 몰라. 지금 목사들처럼. 경륜을 모르면 성경을 풀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경륜이 틀려졌어. 이제 율법에서 너네가 그 더러운 짐승들 못 먹까 하고 그런 것들 금지된 짐승들. 이제는 내가 깨끗게 했어. 그걸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걸 얘기하는 거죠. 16절에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네요. 세 번씩이나 그랬대.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올려 가더라. 그래서 돼지고기 먹는다고 난리가 나는 거야. 베드로는. 어떻게 그런 불교랑을 먹는 거야. 삼겹살? 삼겹살 가져와 봐라. 그러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삼겹살 먹어도 돼. 내가 깨끗게 했어. 그걸 속된다고 하지 마 이제. 인제는 경륜이 바뀌었어 정신 차려. 이제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줬어. 이방인들도 내가 성령을 줄 거야.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지 십장에서. 이방인들에게 회계를 준다. 예 이것을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보여주고 베드로를 이용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게 하는 거야. 이해가 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한 번의 성령의 임재함을 보고. 그래서 방언이 다시 한 번 나오는 거야. 왜 유대인들은 방언 표적의 은사가 있어야지 믿어. 그래서 아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주시는구나. 안 믿어. 안 보여주면. 그래서 방언이 나오는 거야. 지금 1900년에 나온 이 마귀의 방언하고 틀린 거야. 주는 목적이 있고 그 당시에 표적의 은사는 주의씨들에게 준 거야. 주의씨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 코넬리어 가족들이 거기에서 그 방언을 하지 않았으면 안 믿었다고. 성령이 온 거를 안 믿었어.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래서 방언을 거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야. 여기서 깨끗하다가 한 거는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sanctify.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 칠장에서도 그런 말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그 남편하고 살 때 그 가족을 주님께서 sanctify 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는 고린도 전서 칠장 보세요. 구원받았다는 거랑 또 틀려요. 고린도 전서 7장 14절에 고린도 전서 7장 14절에 이는 믿지 않냐는 남편이 그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도 그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거룩하니라 이 거룩하다가 sanctify라는 단어는 구원받았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믿는 그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다른 사람들 그 가족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set up part 했다는 거예요. 따로 주님께서 그 리스펙트한다 이거예요. 구원 다 구원 그냥 남편이 구원받으면 아내도 자동으로 구원받는 걸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와이프가 구원받았으면 그 와이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가족을 separate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존경해 준다 이거예요. 알았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도 짐승, 더러운 짐승들을 주님께서 깨끗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것을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깨끗게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이방인들을 다 구원시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separate 시켜가지고 구원을 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셨죠? 찬스를 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죠. 자 여기까지 하죠.